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우리 지역 해제구역은 어딘지 살펴봅니다. 인천시가 고령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으로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담 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코로나19 사망자 중 31.6%가 집단 감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들 중 34.4%는 60세 이상이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인천지역 확진자들 분석해봤습니다. 인천시가 10년 동안 임대료를 2% 이상 올리지 않기로 약속한 임대인에게 최대 2천만 원의 건물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죠. 우리 지역 해제구역은 어디인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이세진 기자, 여의도 면적의 34배라 함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얼마나 넓은 면적인가요? 네,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하기로 한 땅은 1억 67만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면적으로 따지면 34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이 중 경기도는 1,007만 제곱미터, 그리고 인천은 136만 제곱미터 정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겁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관보 개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구체적인 위치를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우리 지역에서는 김포와 인천 계양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먼저 김포부터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기 쉽게 표기를 해봤는데요. 김포는 고촌읍 테리와 향산리 일대가 해제 구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규모는 155만 제곱미터 정도고요. 김포는 최근 보호구역 해제 현황을 보면 해병대 관할이 많은데, 이번 구역은 육군 관할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은 19일 이후에 육군에서 지자체로 추후 통보를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고촌읍 향산리는 향산 2지구 일대, 그리고 고촌읍 테리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된 계양구 이화동과 닿아있는 지역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경우는 이렇게 인천과 인접한 지역인데, 인천의 경우도 어느 구역이 해제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인천에서는 계양구 지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화동과 독실동 일대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포와 마찬가지로 육군 17사단 관할 구역이고요. 규모는 84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이 지역도 19일 이후에나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권 때문에 관심 많은 게 사실인데, 이게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뭐 말씀하셨지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지자체가 해제구역에 건축이나 개발 인허가를 낼 때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개발이 막혀있던 이 접경지역 정치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결정을 내린 국방부와 당정에 감사를 전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 희생에는 보상이 필요다, 이런 입장을 남겼습니다. 김포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지역발전의 고무적인 사안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김포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7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제구역을 보면 서울과 인접한 구역인데다 교통요지도 좋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주영, 박상혁 의원 역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한강신도시 추가 개발을 위해서는 군사 보호구역 추가 해제가 절실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적극 환영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 그동안 많은 불평과 손해를 감수해온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인천시에게 특별한 소식이자 또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제된 구역들은 바로 개발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위치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해제구역 대부분 이중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이화동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면요.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화동과 연접해 있는 김포테리 역시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개발 제한구역의 보호는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장 허가만으로 구역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개발 행위는 가능합니다. 또 향후 개발 제한구역 해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발이나 발전에 한 발 가까워졌다는 점도 분명하겠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개양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인천시가 고령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전담으로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에 나섰는데요. 전담 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진재 기자 우선 이 병원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최근 개양 요양병원 기억하실 텐데 거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고령이면서 또 지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송할 병상을 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인천시가 지난 6일 개양구 가른동에 위치한 인천제2시립노인전문병원을 고령의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최종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있는 일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천시는 이달 말이면 사용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담 지정 병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다른 생각인가요? 아니요. 일단 주민들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심각한 만큼 전담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지정에 대해서 반대, 무조건 반대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병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나 동주민센터에서도 아무런 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명이나 소통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지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몰랐었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그걸 전해 들은 주민이 아, 여기에 지정이 됐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최소한 전담병원 지정 전에 방역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번 주민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지정 병원이라고 자기네 멋대로 다 해놓고는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잖아. 과정을 지켜서 절차를 밟아서 와야 그게 원리 원칙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는 거죠. 우리의 계양일동에 먼저 접종을 해주는 조건이라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정까지는 괜찮으나 설명도 없었고 또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설명에 나온 인천시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은 인천시는 전담병원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담병원 지정의 필요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예비 병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전담병원을 지정했다면서 현재는 인천 내 코로나 전담병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고 이런 추위가 이어질 경우 이번에 지정한 전담병원은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설명에 나온 인천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시 전체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시설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백신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이 동네에 특별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유생용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거는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원만한 이해관계가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시가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장제학 전추 청두 총영사를 임용했습니다. 장제학 신임 국제관계대사는 199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상공부에서 공직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주 시애틀 영사, 주 인도 공화국 참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남준 인천시장은 풍부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신임 국제관계대사가 인천이 글로벌 거점 도시를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시는 27일부터 열흘 동안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시민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이 120%에서 170% 이하인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은 신청을 통해 전자바우처를 발급받아 3월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 대여와 맞춤형 운동서비스, 가족상담과 아동심리상담 등 모두 7개 분야 복지서비스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서류 등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이재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9일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366명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모두 38명인데요. 지난해 12월에 가장 많은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6.8%를 차지했는데요. 또 사망자 중 요양원 등 집단 감염에 의한 사망자는 1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1.6%였습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은 1,15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4.4%를 차지했는데요. 감염 경로로는 확진자 접촉이 전체 확진자의 34.4%로 가장 많았고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5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7명인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계양구 작전대로 이루길 지역이 인천시의 도시대생사업인 더불어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작전대로 이루길 지역은 오는 2023년까지 최대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작전대로 이루길 지역은 지난 한 해 동안 본사업에 앞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등 희망지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부평구는 이를 위해 인천사회서비스원과 손을 잡았는데요. 부평구 보건소가 방역 현장에서 긴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가격리자를 확인하면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방역 교육을 마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부평구 보건소장은 부평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과 환자 이송, 감염 차단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학교 100곳에 텃밭을 조성합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텃밭 실태 조사를 두 차례 시행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5년간 학교 150곳에 대해 학교 텃밭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학교 100곳에 예산 약 5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 여건과 환경에 따라 노지와 화단, 상자, 옥상 텃밭 등 다양한 유형의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시민상담센터를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운영합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센터를 비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센터에서는 법률과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인천시 시민봉사과에서 전화로 접수받고 있고 상담관은 예약 완료된 민원인에게 신청일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경기도가 가정폭력이나 결식 등 위기에 놓인 아동 17명을 찾아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만 3세에서 6세 아동 가운데 위기 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발굴된 아동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긴급 의료비와 주거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동네별 통장과 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와 양육 환경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위센터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과 대한교육기관 등입니다. 모집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15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기관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교육을 맡게 되며 강사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